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인 택의 최성식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망불리 솔루션입니다. 외부 해킹 등 보안관리의 문제로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내부 인터넷과 외부로 연결되는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일반적으로 한 유저가 두 대씩 사용하던 것을 저희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한 대로 절감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대를 사용할 때에 섰던 여러가지 비용을 절감하며 또 전기세가 많이 절감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 보시는 분과 같이 한 대의 컴퓨터를 두 대로 가상화하여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다가 외부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에 망전환 스위치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영화나 여러가지 인터넷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여러가지 속도 조합 문제나 여러가지 많은 비용의 문제들을 절감하고 국내 순수한 기술로 저희가 개발하여 이번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